어서오세요 손님이랑 구단이요 오늘은 연습할게요 여기에 부었다가 앞으로 쭉 나가면 하트가 되는거에요 좀 크지? 네 얘를 보면 이렇게 되고 네 얘를 보면 아까 아까 안녕하세요 홍사운드님 구독자분이 황금올리브 순살 반마리를 시켰었는데 닭다리살을 하나도 못 받으셨대 아 진짜? 원래 황홀순살이 근데 닭다리살이 있나? 황홀순살을 만든 이유가 닭가슴살 재고 정리하려고 만든 메뉴다 그런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 근데 이게 그거래 그 반마리잖아 그러면은 한 마리를 온 거를 점주분이 손으로 분배를 해서 튀기나봐 그러다 보니까 닭가슴살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네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고 그치? 그렇지 닭다리살이 먹고 싶으면은 지코바 같은 거 시켜서 먹어야 될 것 같아 굽네 가야돼 응 굽네 고추바 사서 얼마나 맛있어 맞아 그런 거 먹어야 될 것 같아 그 닭다리살로만 순살을 만드는 게 굽네랑 프라닭 지코바 이렇게 있고 나머지도 몇 군데 더 있을걸?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시켜보자 사실 순살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시켜먹어 아 1년 1년 됐나? 2년 전이다 여보 2년 전이야 벌써 2년 전이야? 반마리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응 없어졌어 내가 저번에 분명히 자메이카 반마리도 있네 막 이러면서 이거를 이 돈 주고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마리가 싹 없어졌어 이런 이슈가 많이 자꾸 생겨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35분 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단을 만들죠 지단하면 떠오르는 것은 축구 선수 야 이러면 이제 바로 우리 연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지단이 요즘 축구 안해요? 축구 안 할걸? 지단님 요즘 뭐하고 계실려나? 지단님이라고 하니까 맞지 않은 사람 같아 반말하면 모르는 사람인거 그치?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거든요 오우 마이크로 컨트롤 아니 요즘은 나노 라고 해요 왜 마이크로 세대인지 알아요? 왜? 마이크로 업고 산다 마이크로 세대인지 진짜 재미없다 그치? 근데 왜 우리 웃는거야? 아니야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게 유머코드에 맞아 그쵸? 무시하는거 같은데 무시라니 우리 구독자님들은 무시하는거 같아 유유성정 우리 구독자님들은 약간 좀 천사 같으면서 유치하고 싫었지만 웃어주실 수 있는 웃어주시는거야 와우 하나 더? 응 어때요? 응 좋아요 여기 보면 청경채가 보이길래 응 청경채랑 소고기를 사왔어 응 약간 라면 땅 냄새나 zap 막 흥 Lions 됐고 안очно headed 자 아티 버티 와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게 먹어요 어 맛있게 먹어요 신라면 먹어볼까 한우 채끝 청경채와 볶아서 계란치 단황울 순살 함께 먹으면 더 끝내주지 인사분들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뽁뽁 황금 올리브 양념이 되게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은데? 먹어볼께용 소금 와 진짜 맛있겠다 고기 너무 맛있다 ㅎㅎㅎ 볶음면 자체는 지금 데코를 열심히 해서 살짝 뿌렸는데 맛만 평가해보자면 진짜 신라면 스프에 면을 비벼먹는 느낌인데 면이 좀 얇아서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면을 비벼먹는 느낌 면을 비벼먹는 느낌 이야, 가성비는 지단이네 응 정말 맛있게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는 느낌 너무 맛있다 윽츄 소고기 아니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소고기 당연히 맛있는데 치단이야 치단 소고기 황홀이랑은 황홀이어서 맛있는거지 완전 베스트 궁합은 아닌거 같아요 요런 고추바사 이런거랑 먹으면 괜찮을거 같기도 하고 소고기 양념이랑은 은근히 괜찮은데요? FDP 은말이 처음으로 와주면 어떤걸로? 진짜 맛있어 야무수리 아삭아삭 우와 짠! 행복! 행복이다 이건 아, 여러분들 맛있어 보이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와 공중 마시멜로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무리로 닭가슴살은 안좋은 것 같다 오늘 신라면 볶음면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겸사겸사 치킨까지 먹어서 너무 행복한데 자 이제 운동을 해봐야 되겠죠? 한 2100정도로 먹었더라구요 비도 오고 해서 집에서 로잉머신으로 운동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 아 300정도 소모했으니까 이제 1800 남았네요 로잉머신은 전신운동이라 되게 좋은데 정말 힘들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죽어라고 해야 되거든요 초심자분들이 재미를 붙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일단 기분전환을 하면서 나가면 30, 40분은 가거든요 오는데 또 시간 30, 40분에서 1시간 반은 하니까 자전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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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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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kcal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고 또 신나게 운동해서 개운하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